2분 집중 영상 하겠습니다. 천천히 들어가고 나가는 숨의 흐름을 보면서 내 잘못된 행동이나 깨끗하고 순수하지 못한 진실성이 없는 행동을 가리기 위해서 설명, 또 바르지 않은 설명, 말이 많아지는 경우는 없는지 뇌를 열고 심장을 열어서 정리합니다. 천천히 들어가고 나가는 숨의 흐름을 봅니다. 온전한 오감의 침묵, 마음의 침묵, 뇌의 침묵, 생각의 침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땐 가려져 있는 뒷면이 없는지를 정확하게 바라봅니다. 들어가고 나가는 숨의 흐름을 보면서 입에 담기 어렵고 세상에 내놓기 어려운 그런 마음의 부분이 없는지를 보고 등을 돌리고 멀리 더 멀리 더 멀리 더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것의 무가치함, 그 무가치함을 보고 멀리 떠나는 나 자신을 그립니다. 천천히 숨을 마시고 보요하게 숨을 내쉽니다. 계속 집중하시면서 그럼 next one